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다입니다. 넷플릭스. 우리 여러분들 넷플릭스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OTT 플랫폼 회사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어디서나 쉽게 다양한 기기에서도 활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월 구독료로 지불하고 컨텐츠를 무지한 즐길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게임과 음악 분야에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 솔직히 요즘에 트위치 이제 한국을 떠나네 이런 소리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치지직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아주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넷플릭스 행보를 보았을 때 아나라고 하는 법은 절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게임즈가 12월 14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게임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게임즈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50가지 이상의 독보적인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이라면 게임 방식과 룰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많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무엇과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많은 유저들이 몰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기획자의 역발상적인 기획에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살 걸어 요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그리고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 이것을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최고의 게임으로 만든다면 정말 최고 넷플릭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면 오징어 게임이 중심이 되는 게임이 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어떤 조합이 될까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가상화폐를 통해서 넷플릭스 구독권도 구매할 수 있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미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넷플릭스라는 그 주체에서 게임 회사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게임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가지다. 와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방향성과 기획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